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RC 고득점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책 다 피셨죠? 그리고 한번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문법 내용이 나오나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아시죠? 토익 RC는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공식이 자꾸자꾸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혹은 내가 자주 틀리는 포인트는 꼭 여러분들이 짚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기출 포인트 저희가 정리해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선택지에서 명사가 여러분들에게 두 개 이상으로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보기 중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 말고 빈칸이 분명히 명사인데 딱 봤더니 보기 중에 명사가 두 개야. 그럴 때 이런 거 위주로 봐주세요. 자 일단 하이라이트 몇 개만 갈게요. 선택지가 단수복수 그러니까 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라 라고 주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빈칸 근처에서 부정관사나 표시할게요. 부정관사 또는 수량형용사를 힌트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정관사나 수량형용사가 없다면 그 근처에서 수를 의미하는 표현이 반드시 하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빈칸에 policy와 policies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서 부정관사가 있나 혹은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나 체크를 해달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몇 개의 여러 수라는 뜻을 나타내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복수명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서 이걸 정답으로 골라 되시는 거죠. 오케이? 자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보기가 가산과 불가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participant와 participation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participant라고 하면 가산이죠. 거기다가 사람을 뜻하는 명사고요. 그리고 participation이라고 하면 참여라는 뜻의 사람이 아닌 명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져보시면 되냐 빈칸 앞에 부정관사가 있냐 없냐 따져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participation이라는 것이 정답이 되려면 얘가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a participant라는 것이 이제 정답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 participant가 정답이라면 앞에 반드시 a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건 얘가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두 개 남았을 때 여러분들 participation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어 나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전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복합명사 섹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알맞은 복합명사 고르기 쪽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합명사고요. 복합명사는 두 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자 주로 첫 번째 명사자리와 두 번째 명사자리 중에서 어디가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냐 그런데 뒤에 명사자리가 빈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 동사랑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석을 한번 해보셔서 찾아내시거나 아니면 수일치가 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단서로 그러니까 오답을 소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남는 정답을 찾으시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밑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is likely to cause라고 여기가 이제 투부정사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price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increases랑 increased랑 혹은 부사 같은 거 increasing 이런 거 이제 주면 해석을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은 아 여기 투부정사 있고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부사자리겠네 라고 부사를 고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그와 비슷하게 아 이거 분산가보다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분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후치 수식의 분사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흔히들 이게 왜 정답이 됩니까 라고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세요. 자 그럼 얘네가 안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 자 increased 뒤에서 이렇게 앞에 후치 수식 자체를 못하죠. 왜 이게 일형식 동사니까 일형식 동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크로스아웃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price라는 명사와 그 다음에 increases라는 명사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가격 인상이라는 하나의 복합 명사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얘가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트래픽이 보이고 are expected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사가 보인다면 이 앞이 분명히 주어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렇죠 명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힌트로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건 이 수일치 여기서 복수 동사가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동사가 복수라는 얘기는 주어가 무조건 복수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복수 주어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트래픽이라는 단어 혼자서는 절대 복수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delays라는 복수 명사를 붙여서 두 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이 복합 명사를 이렇게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합 명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복합 명사들 자주 나오는 걸 좀 외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복합 명사를 그냥 보시면 뭔가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한국말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의 단어가 그냥 모여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그냥 한 단어뿐이고 토익에 나오는 복합 명사는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늘 나왔던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 눈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계속해서 풀어나가잖아요.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이 새로 보는 복합 명사가 있으면 표시해 놓고 나의 암기 사전에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가는 게 좋겠죠. 자 계속해서 만점 보장 팁 이거는 별표 하고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장에서 좀 쓸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인데요. 또 복합 명사 문제에서 또 치사하게 정말 치사하죠. 이 두 개의 명사가 명사가 또 두 개를 줍니다. 아 이거 분명히 복합 명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또 명사를 두 개를 줘. 정말 극악하네요. 자 이렇게 나올 때 두 개를 줄 때 뭐 수일치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단순이야 복순이야 이런 거 한번 따져 보시고요. 혹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사람 명사가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행위 명사가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사람 명사가 들어가야 될까? 사물 명사가 들어가야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답을 소거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예문 한번 보실까요? The building manager 혹은 The building management office라고 지금 building office requested까지 보셨을 때 사실 building manager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리고 building management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 어머 이거 building manager일 수도 있고 매니지먼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부서라는 office까지 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빌딩, 매니지먼트, office가 한 단어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니지먼트를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렇죠. 뒤에 있는 명사나 혹은 동사와 해석을 했을 때 알맞은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대명사 되겠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이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갈 자리라면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그런 대명사뿐만 아니라 이 수나 양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들을 좀 보고 갈게요. 이렇게 부정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문법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오브더 명사 구조와 함께 간다라는 것을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오브더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 자리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씩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이 대명사가 사람을 대신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 물건을 대신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따져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에서는 이렇습니다. To meet the high demand, everyone 고를래요? something 고를래요?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여기가 동사 자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주어 자리잖아요. 주어 이 주어 자리에 something을 넣을 거냐 everyone을 넣을 거냐 둘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 둘 중에 알맞은 걸 선택을 하실 때 뭘 보시냐 그러면 동사를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사람이냐 혹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 동사를 따져보시면 must work on weekends 근무하다 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근무하다? 그럼 당연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주어는 사람과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everyone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문은 one을 고를래요? every를 고를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힌트는 바로 이 one이나 every 빈칸에 뒤에 of the 그리고 longest histories라는 복수명사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힌트로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of the와 붙여서 쓸 수 있는 one of the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답으로 고르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또 빈칸 of the seminars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of the를 이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non과 no 중에서 아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정말 정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of the 라는 것과 함께 쓸 수 있는 명사 그러니까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on입니다. non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of the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no를 크로스아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으로만 따지면 이걸 읽었을 때 왜 정답이 이게 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of the와 함께 가는 부정 대명사의 종류를 의논다면 이런 예문을 봤을 때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of the 명사 구조와 함께 쓰이는 순화양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보시는 이 구조들은 전부 다 뒤에 of the 복수명사 of the 복수명사 구조와 함께 가는 표현들입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다른 좀 주제에서 이 표현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부정 대명사 순화양을 나타내는 녀석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전부 다 뭔가 여러 개를 뜻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뭐 두 개 아니면 여러 개 등등의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서 외우기가 쉽고 유일하게 이제 열었을 뜻하지 않는 게 원이잖아요. 원.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는 복수명사 중에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뽑으려면 일단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one of the는 뒤에 복수명사랑 간다.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제는 형용사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 가는 단어고요. 우리가 특히나 어려워하는 것이 뭐 수량 형용사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부정 형용사 이런 거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자 수량 형용사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나와있나요? 수량 형용사와 부정 형용사가 소식하는 명사와의 수일치 유형으로 출제된다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뒤에 단수가냐 복수가냐 불가상가냐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밑에 예문 한번 보실게요. 자 빈칸이 있고요. wash their hands every good layer 아니면 several good layer 나오고 60 minutes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every는 단수명사랑 같이 가니까 60 minutes랑 못 가겠네. x 어 several 어 이거 복수랑 같이 가. 이러면서 several를 고를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한 이 얘기가 나도 모르게 하는 가장 많은 실수에 해당합니다. 자 every 플러스 단수명사만 알고 있으면 안되겠죠. every는 복수명사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 뭐, 뭐, 마다라는 주기를 뜻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every 플러스 단수명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뭐,라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명사. 이거는 매, 뭐, 마다라는 명사. 그러므로 뜻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 뭐, 마다 씻어야 한다라고 해석이 돼서 우리가 every를 정답으로 고를 거고요. 자 하단으로 내려갈까요? 자 any와 all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diner라는 것을 나왔어요. diner가 이제 식사 혹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can find many healthy food.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스토랑에서 건강한 음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서 아 우리 레스토랑에 오는 모든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라고 해석을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all을 고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맞죠? all은 뒤에 명사가 반드시 복수명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all이 쓰이고 싶으면 diners처럼 이렇게 복수 형태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크로스아웃을 해주고 any를 골라내시게 되는 거죠. 자 diner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인데요. 명사 중에서도 가산명사입니다. 사람 명사는 가산명사죠. 가산 중에서도 단수복수 중에서도 지금은 단수 형태죠. s가 안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크로스아웃을 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any라는 것을 골라내게 됩니다. 자 왜 any가 지금 단수명사랑 같이 갈 수가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뒤에도 나오겠지만 any는 거의 모두와 갈 수 있는 녀석이고요. 자 아까 every 플러스 단수명사 each 플러스 단수명사 another 플러스 단수명사 one 플러스 단수명사 그 중에서도 every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주신다면 every 플러스 복수명사도 가능하다. 단 그때는 매, 뭐, 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거의 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보시면 아 복수명사랑 같이 가는 거는 뭐 다양한, 많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불가산명사랑 같이 가는 게 이런 게 있네라고 보시면서 이 눈에 좀 들어오면 좋은 게 some, a lot of, all, most some, a lot of, all, most 이렇게 여러 개가 중복되는 표현들도 보이실 텐데요. 이 녀석들은 복수명사와 불가산명사 둘 다 함께 갈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토익 빈출 부정형용사 되겠습니다. 단수명사를 수식하는 부정형용사는 뭐 another, any, the othe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nother는 딴 거 얘기할 때 on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외우기가 좀 쉬울 거고요. 이거 여기도 어머 어머 보니라는 게 이제 on, 단수 같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the oth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지칭할 때 one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뜻할 때 the other를 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형용사처럼 쓸 때도 the other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거라서 단수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외우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수명사와 같이 가는 거 other과 some 이런 거는 괜찮고 any가 좀 특이하다 그랬죠. 다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any가 어떤 뭐뭐이든 이라는 뜻으로써 단수, 복수, 불가산명사는 셋 다 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some도 복수명사와 불가산 둘 다 갈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되셨나요? 다음 이제 분사 구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 혹은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사가 형용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토익에서 분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 그냥 대충 알아두세요. 분사 구문의 접속사의 뒤에 있는 주어가 생략이 되고 동사를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로 바꾸어 나타낸 형태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원래 주어가 있었는데 주어가 생략이 되어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when이나 if나 unless 이러한 접속사들이 흔히들 그러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예문 읽다가 보면 when, unless, if 이런 녀석들이 혹시 아니었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revising과 revised처럼 이렇게 분사를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을 때 혹은 if 뒤에 exposing과 expose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라고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사를 공부한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 목적어가 필요하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고 목적어가 필요 없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목적어의 유흥으로 충분히 ingpp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뒤에 it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을 뜻하는 그래서 revising이라는 녀석을 정답으로 고르게 됩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if exposing과 exposed 중에서 뒤에 뭐가 있냐면 to 전치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다 라고 보셔서 exposed라는 걸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이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복잡한 여러 가지 변형을 거치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건 문장에서 부사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ins와 pp를 내가 갈른다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분사 구문에서 이제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예문을 보시면 Mr. Walker가 진짜 주어고 has a deep understanding 동사 목적어 구조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빈칸부터 ears까지가 컴마 앞이니까 얘가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walk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지금처럼 원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능동의 형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의 형태 ing가 들어가겠군 생각을 했는데 having walked와 walking이라는 두 개의 시제가 보이는 거예요. 둘 다 능동이죠. 그리고 둘 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달라진 거라고는 각각의 현재 분사의 시제만 달라져 있는 상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뭘 따져보셔야 되냐. 만약 여러분들이 분사의 시제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이 주절의 시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지금은 해즈, 현재의 시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 시제보다 더 앞선 시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얘기가 지금 상황보다 더 옛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alking과 having walked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몇 년 동안 일했다라는 근무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더 앞선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having walked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는 또 한번 볼게요. 자, having failed와 failing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요. to meet safety requirements까지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이 분사 구문의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fail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투블러스 동사 원형이죠.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서 지금 능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분사인 failing과 현재 분사인데 시제가 완료 시제인 having failed라는 녀석이 있고요. 자, 시제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셨더니 어머, 주절의 시제가 fun place new line of children's toys was not released라는 과거 시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통과를 못했으니까 출시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건의 나열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옛날이라고 생각이 돼서 having failed를 시제로 고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분사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시제를 구분할 일이 있다면 주절의 시제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분사 보실 건데요. 우리가 타동사의 수동태 분사 구문은 과거 분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고 과거 분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분사 구문을 묻는 문제에서 선택지로 타동사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자, 아까는 시제가 두 개가 섞여 있었고요. 이제는 ingpp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목적어의 유무를 따져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 분사 앞에는 원래 being이 있었는데 생략이 됐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as 보자마자 이제 컴마 있고요. 뭐 보자마자 답은 나왔습니다. 무조건 as pp죠. 뭐뭐 된 것처럼.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모르신다면 as stated와 as stating 둘 중에서 지금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구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pp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돼서 여러분들이 stated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없다는 개념 알고 계시죠? earlier email은 전치사인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장으로 내려와서 since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구조가 나와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since, joining과 joined들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ingpp를 구분하셔야 될 때는 늘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보시고요. 지금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그래서 ing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아, 거기다가 좀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암기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표로 보고 계신 것들은 전부 다 분사들인데 전치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전치사라고 외워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concerning, regarding 이런 거는 전치사 할 때 늘 나오잖아요. 근데 뭐 starting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based on 이런 것도 이제 전치사 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given, 무엇, 무엇을 감안하여 compared to, 무엇, 무엇에 비하면 beginning with, 뭐, 뭐, 부터 or notwithstanding,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등등의 책의 보통 기본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녀석들입니다. 기본책에는 뭐 including, following, excluding 뭐 이런 것들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치사도 외워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네, 보이시나요? 여기가 그냥 하나의 프레이즈처럼 여러분들이 전치사 to를 활용했을 때 바로 compare the to가 하나의 표현으로 생각이 나시면 아예 그냥 수거처럼 외우시면 바로 정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고득점 문법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문법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하도록 하시죠.